안녕하세요 여러분! 우유 오징어 오징어 소고기 안녕하세요. 웅비예요. 오늘은 선화동 실비김치에서 무상으로 제공받은 선화동 실비 배추김치와 실비파김치 그리고 이건 제가 만든 칼국수 이렇게 같이 먹어보려고 합니다.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양념 보세요. 대박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양념을 넣어주세요. 오징어 너무 맛있다 초콜릿 고추냉이 입몸까지 따가워요 입몸까지 따가워요 너무 맛있어 거의 지옥에서 온 김치 매콤하고 단맛이 더 좋아요 오, 맥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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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주 맥주, 맥주, 맥주 맥주, 맥주, 맥주 맥주, 맥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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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오징어 소스랑 같이 먹음 나왔어요 매콤해서 만들기 때문에 척척척척척척척 너무 맛있다 배추김치도 매운데 파김치가 장난아니에요 배추김치도 매운데 파김치가 더 매운 것 같아요 얘는 파라서 그런지 먹고 나서도 속이 계속 알싸는 느낌 뭔지 아시죠 실비김치가 진짜 양념이 되게 매운데 맛있어가지고 또 매운데 땡기는 맛이에요 제가 저번에 실비김치를 먹고나서 남은 양념에다가 무승채를 해먹었거든요 새로운 반찬을 해서 먹었는데 그것도 맛있더라구요 제 열점은 먹고나면 그날 밤 속이 엄청 쓰라리고 다음날은 화장실에서 응꼬에 불이 난다 엄청 화끈거려요 거의 응꼬에 물파스 바른 느낌 저의 솔직 리뷰입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음에 또 봐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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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iracles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